입시황 시즌8 윈터스쿨 무조건 무조건 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입시황 한예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오늘 윈터스쿨 얘기를 할 텐데 윈터스쿨이 지금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윈터스쿨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은 겨울방학을 윈터스쿨 같은 걸 갖다가 아이 스스로 가겠다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머님들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도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스스로 간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윈터스쿨은 이제 겨울방학 학원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윈터스쿨이 이제 뭐 제종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느 학원이든 저희 윈터스쿨 해요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정의한 적도 없고 윈터스쿨을 정의하기도 애매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정의를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나름대로 윈터스쿨의 시작은 제종반입니다 제수종합반 주요 입시학원들의 제종반이 언제 비수기예요? 비수기? 제가 정확히 압니다 수능 끝나기 한 보름 전부터 슬슬 비수기가 옵니다 아이들이 이제 혼자 정의한다고 집에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우산선발반이라고 한 12월쯤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딱 보고 아 나 재수하겠다 결과 안 보고 오는 친구들 그리고 1차 2차 추가 합격 오고 이제 오는 친구들까지 하면은 보통 1월달 2월달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11월 12월 1월 그때쯤 이제 슬슬 비수기에서 성실을 넘어가는 시기죠 정확히 비수기가 11월 1월 2월이에요 네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 아까 무슨 반이요? 우선선발반 우선선발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공식적인 건 모르겠고 좀 흔히 쓰는 표현은 조기개강반이라고 하면 조기개강반은 보통은 2월에 시작하는 게 조기개강반입니다 그래서 2월이요? 더 빨리 시작하는 반도 있어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조기개강반이 2월이에요 원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수능 성적표를 받고 정시 원서를 쓰고 추가 모집까지 하고 다 떨어진 애들이잖아요 그건 1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월이 조기개강반이고 3월이 공식개강인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저게 바로 윈터스쿨의 시작이에요 아 학원이 시설에 논다 놀죠 아니 재종반 보세요 기숙재종반 그 어마어마한 대지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 거기 직원들도 꽤 많은데 야 애들 이제 수능부터 2월까지는 안 하니까 3개월 동안 무급휴가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11월 2월 그러니까 1월 이때 뭐랄까 특히 1월 이때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윈터스쿨입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재종반에서 재수생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뜬 기간 동안에 고1 고2 학생들을 훈련시키자 해서 이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물론 이게 누가 정답은 아닌데 제가 이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윈터스쿨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제가 어쨌든 좀 봤기 때문에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윈터스쿨의 구체적인 종류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숙형 윈터스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학형 윈터스쿨입니다 세 번째는 독학형 윈터스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몰입형 윈터스쿨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뭐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좋죠 뭐야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냥 이름만 윈터스쿨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이제 제종반 윈터스쿨 가장 전통적인 전통적인 윈터스쿨 클래식 제가 생각하는 윈터스쿨의 범주에 있는 그 윈터스쿨 제종반에 사는 윈터스쿨은 보통 1월에서 약 한 달간 약 한 5주 정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뭐 국룰까지는 아닌데 표준이에요 이게 이제 2월이 넘어가면 학교마다 또 뭐 계약을 하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맞아요 보통은 1월 한 달간에서 한 5주 정도 2월 초까지 여기까지 하는 게 보통은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윈터스쿨 제종반에서 하는 비용은 아마 5주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형태는 수업이 핵심입니다 학교처럼 똑같이 드러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니면 더 빡셀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학교 가는데도 6시 반에 안 일어난 애들 많거든요 네 학기 중에도 근데 6시 반 6시 뭐 7시 길이 나는데 어쨌든 아침 일찍 기상을 해서 리스닝도 하고 8시 반에서 9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점심도 먹고 보통은 빠르면 3시 늦으면 4시 정도에는 수업이 끝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럼 뒤에는 뭐 하냐 그 다음에는 자습을 하거나 이제 그 질문을 하거나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기숙학원 기숙형 윈터스쿨 시간표를 쭉 보고 있는데 자 아주 오랜만에 익숙한 어휘가 발견이 되네요 네 점호 점호 야간 점호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만 있으니까 아침에 기상하고 체조도 시켜주고 네 체조 양지 메가스터디 학원에 홈페이지 지금 다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6시 반 기상 밥 먹고 여기는 아침 명상이 있어요 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똑같이 뭐 보통 4시 3시면 끝납니다 끝나고 뒤에는 또 자습하고 질의 응답 받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형태고 주말에는 보통은 자습을 합니다 보통은 자습을 하거나 뭐 이제 그 재정반마다 약간의 휴식을 주거나 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고 뭐 TV를 잠깐 보여주기도 하고 어쨌든 휴식을 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딱 보면 일단 시간표가 굉장히 빡빡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특징인데 수업이 거의 구경수 중심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종종 봤던 건데 특히 이제 예비 고3들이 여기 재정반에 있는 이런요 기숙형이나 이제 통학형 인터스쿨을 갔다 왔을 때 탐구를 다 안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6주 동안 다 안 끝난데 이게 짧잖아요 5주에서 6주 만에 안 끝나잖아요 탐구가 그래서 그런 게 약간 특징이긴 합니다 일단 수업이 구경수 중심으로 많이 깔려 있고 탐구가 아예 진도가 이제 한 바퀴를 못 끝내는 경우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보니까 수업 배치 시간 배치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과목대로 보통 수학이 제일 많고 시수가 부담이 국어인데 탐구가 있긴 있어요 선택도 가능한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런 좀 규모 있고 좀 이름 있는 재정반을 가라고 항상 인터스쿨 할 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 탐구 수업에도 이유가 있어요 탐구가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당연히 선택이 가능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와 법 이런 거는 솔직히 웬만한 이 재정반에서도 잘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규모 있는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최대치로 다 깔려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본 게 이제 기숙형도 있고 통학형도 있고 통학형은 이제 숙식만 없다 뿐이지 똑같이 운영되나 똑같입니다 집에 간다는 다 하고 집에 간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뭐 뭐 버스 운영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에도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담배도 필 수 있고 왜 그래 아니 근데 내가 담배를 재정반에 밤에 가면 담배를 그렇게 피더라고요 애들이 물론 성형이 아니라 이제 재수생들은 성형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과연 재수생돼서 담배를 필 시작했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그 독학형 네 혹은 뭐 독학재수학원이나 뭐 독서실 같은 데서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요건 뭐 딱히 특징이 없죠 그냥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 뭐 자습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돼 있고 뭐 식사시간도 고정이 돼 있고 기본적인 생활관리도 다 해줍니다 핸드폰도 있으면 걷고 앞에서 딱 걷는 다음에 음주도 못하고 고성방가도 못하죠 숙면도 못 취하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관리를 해준다 네 독서실 내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에 더해서 콘텐츠가 추가되고 있어요 뭐 인강을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많이 보잖아요 사설 모의고사를 제공한다든가 근데 이걸 돈을 아마 추가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뭐 입시적으로 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좀 꼼꼼한 데는 뭐 학습 스케줄러를 매번 검사를 한다든가 같이 짠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다 독학형 윈터스쿨에서 하는데 그냥 늘 하던 거를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한다 강화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가격도 좀 알아는 봤는데 아까 그 기숙형이 보통 한 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통학형은 제가 알기로는 109반으로 알고 있어요 180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독학형은 요즘 이제 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데서도 비슷한 시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학원에서 한 6, 70 정도 보통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 그 정도 받습니다 네 관리형 4, 50 4, 50까지도 떨어진 데도 있고 비싸면 6, 70 이렇게 받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걸 총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몰입형이랑 이름만 윈터스쿨형을 그냥 총칭해서 그냥 예를 들면 중소규모 학원에서 하는 윈터스쿨이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학원들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제종반을 거의 도입 혹 모방하는 수준은 맞아요 아침 일찍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자습도 시키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제종반 대형 제종반 대비 시설적으로 조금 많이 부족하고 강사 운영에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리적인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게 대치동의 모 학원 윈터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느 정도 중급 규모의 대치동 기준으로 한 중소규모 정도의 학원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뭐 스카이드나 메가스터디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정규 수업이 조금 적네요 조금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적죠 지금 이게 점심 먹고는 거의 자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자습이고 이게 이제 부족하니까 인강을 수강을 강제로 하다 보충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강사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구경수 정규 수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수 자체가 그리고 주말은 당연히 그냥 깔끔하게 자습이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자습 관리부 감독 이렇게 돼 있으나 이 질의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학생들이 근데 대형 재정반은 담임 선생님들이나 질의응답 선생님들이 계속 상좌우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규모 임원으로 그런데 이렇게 중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중소규모 학원에서 윈터스쿨을 한다 그럼 내가 영어 홍프로가 영어선생이에요 내가 원장이야 여기 수학선생이야 이번에 윈터스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네들 저기 뭐야 오전에 딱 점심 먹을 때까지만 수업을 하고 하면 내가 월급을 더 주겠네 한 300 정도 어떤가 그리고 오전에 하고 저녁에는 늘 하던 대로 그냥 자기네들 수업하면 되고 근데 제가 다른 학원에서도 수업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제가 요즘 목독 나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보통 학원 수업이 이제 오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수업 반복 유지하면서 오전에도 뽑아먹는 형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해도 이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 학원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많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은 질문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고 거의 안 하죠 그리고 큰 학원이 질문하기도 편하다는 건 그거는 좀 알아봐야 돼요 큰 학원들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강사가 다이렉터로 못 받아요 그래서 질문할 거를 미리 적어가지고 한번 조교한테 검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설명을 준 시스템이거든요 작은 학원은 지나다니다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애들이 분명 안 되니까 질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종반 시스템에 따라서 질문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질문을 애들이 많이 하면 자기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형 학원에서 밀려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밀린 상태로 질문이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강사들도 질문을 받아주고 심지어 질문 알바 선생님들도 있고 대학생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몰입형 인터스쿨 말씀드렸잖아요 몰입형 인터스쿨도 보시면 중간에 공백이 되게 많죠 지금 이게 자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똑같습니다 몰입형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규모나 강사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습이라든지 의존이 좀 높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교육적으로 봤을 때 오전에 수업을 쫙 몰아듣고 오후에 자습을 쫙 하는 게 행정 편의상은 그게 좋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인기적인 학습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비효율적이에요 하나 배우고 한 번 자습하고 하나 배우고 하나 자습하고 이게 사실은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제 기준의 윈터스쿨의 정의 개념으로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윈터스쿨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개념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그리고 공부 의지는 있는 뭐 굳이 모의고사로 치면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4등급 초반까지 학생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수업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중상위권 만약에 자습이 많아야 효율적입니다 자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굳이 윈터스쿨 왜 가냐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자습을 끊고 독서실을 그리고 단과학원 이용해도 똑같이 이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 방학이니까 한번 심기일전해서 그냥 아이들 하면 좀 늘어질 수 있으니까 누가 뒤에서 지켜봐주고 이런 건 또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그럼 뭐 보내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윈터스쿨의 장점 그러니까 몰입형 이름만 윈터스쿨 이런 건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방학 때 부모님들이 보기 싫은 장면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금 더 이제 온화한 표현으로 부모 자식 간에 쓸데없는 갈등을 안 만들 수 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애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쫓아낸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다 짜증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관리가 힘든 학생들한테 매주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진짜 대단한 거죠 자기관리가 힘든 학생들한테 해주잖아요 자기관리를 저는 이게 공부에 이것만 돼도 공부의 한 80%는 저는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가서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꾸 공부하는 버릇 그래서 이게 최고의 장점이다 그리고 조금 더 좀 학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준으로는 2학년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면 얼추 딱 맞는 것 같아요 3등급? 네 3등급 정도면 그렇죠 인원이 많잖아요 3등급이면 인원도 많고 공부에 관심도 많은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윈터스쿨을 썼을 때 효과가 있을 때 얘네들 효과 왜냐하면 윈터스쿨에서 주로 하는 수업이 개념 학습이랑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개념이랑 기출 이 중심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개념 학습이 조금 부실하거나 기출 문제 풀이 학습이 전혀 돼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자기 관리를 해주는 거 플러스 학업 쪽으로도 꽤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딱 윈터스쿨 컨텐츠도 딱 맞다고 보여요 아 그리고 윈터스쿨도 반편성을 합니다 테스트를 보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반편성을 무슨 과목으로 하는 줄 아세요? 수학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국어 같은 시간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다 앉아있는 거예요 국어 시간이 물어봤어요 왜 수학으로 나누냐 그러니까 수학으로 나누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는 1, 2, 3, 4, 5가 앉아있어도 어찌됐든 수업이 진행은 되거든요 아이들이 불만은 있어도 수학 1, 2, 3, 5, 5가 앉아있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행이 안 되지 인터스쿨이 어떤 이런 좀 큰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강좌다가 보니까 약간 난이도를 중상점에 맞춰서 보통은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1학년 학생들은 저는 상위권 성적, 하위권 성적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자기관리가 좀 영향이 조금 부족하고 불성실하면 그냥 다 보내도 돼요 강제로? 아예 의사 상관없이?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관리라는 게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윈터스쿨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공부하는 시간을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서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죠 베스트죠 어쨌든 윈터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리해드리면 자기관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장면을 안 봐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이나 기출학습이나 어쨌든 중상위권 타겟으로는 딱 적절한 수업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런 애들은 보내면 안 된다 단점은 학생 수준에 딱 맞는 학습 도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수를 상대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준에 딱 맞는 수업은 없어요 윈터스쿨의 난이도 조정이라는 게 등록생들의 난이도를 개인별로 분석해서 반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편성을 해놓고 난이도 수준별이라는 토르의 망치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맞는 딱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단점이죠 보통 가면 아이들이 한두 가지 과목은 실망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이든 가면 두 번째는 부실한 운영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그 계획대로 끝나는 곳은 단 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강사가 그만두기도 하고 애들이 그만두기도 하고 반이 깨지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 경험담을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어떤 운영적인 것도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급식이 생각보다 좀 이상한다든가 분명히 수업을 뭐 하기로 했는데 겨울방학 윈터스쿨이라고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재종반에서 운영한 거 대비 좀 더 많이 부실할 수도 있어요 제일 큰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운영해보면 저는 이제 가르쳐봤으니까 또 업자의 입장에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또 뭐예요?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잡히는 곳이 있고 안 잡히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은 마지막 가면 안 잡히거든요 잡히는 이유는 처음에 휴대폰 금지야 친구랑 말하지마 누가 말했어 그냥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퇴슬처를 해버려요 그 분위기가 잡혀요 안 되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그런데 중간쯤 넘어가면 이게 아이들이 다음쯤은 끝나 그럼 이번 주에 아이들이 말하다 걸렸어 자른다고 분위기가 안 잡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 제가 생각하는 부실한 의료의 가장 큰 부실함은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 저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시간표를 쫙 보면 민터스쿨 시간표를 보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도 어디 보내기로 했었는데 제가 뭐 처음 듣는 데다 그러면 찾아보거든요 딱 보면 감이 와요 이게 사기인지 이건 오반지 이건 무리수인지 그냥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은 역시나 비싸다 가격을 좀 알아보시지 않았어요? 그 제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는데 싼 데가 250 근처고 보통은 290에서 330까지 갑니다 인터스쿨 기준으로 통학 기준으로는 그냥 한 20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200 근처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저는 차단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님도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시간표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강사진 구성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전과목 강사들 탐구 강사까지 데려오는 건 진짜 힘들어서 일반 학원에서 이제 워낙 윈터스쿨을 많이 하는데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윈터스쿨이 조금 이제 저는 안 맞는 경우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정확하게 반대의 경우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이미 전반적으로 1, 2등급 대 성적이야 그러면 저는 윈터스쿨 별로 이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얘네들은 이제 윈터스쿨 중에서도 좀 자습 시간이 많거나 이런 좀 단과 수업이나 인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이렇게 막 4시까지 수업이 꽉 차 있고 이런 거는 좀 거의 상위권을 노리는 아이들한테는 자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안 맞는 경우도 봐서 그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겨울방학이 쭉 다가오고 있고 애들 이제 또 중간고사 끝나고 대부분 또 표정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 겨울방학 대비를 위해서 좀 체크할 것들이나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한 마디씩 하고 끝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못했어요 뭐죠?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기라 그러죠? 동기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부모님도 알고 아니다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과 함께 아 좋은 얘기인가요? 동기를 찾아가는 세미나, 강연, 글, 하다못해 책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죠 많이 이용을 한다더라 이런 시설을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해 주셔서 아이가 이걸 가는 걸 약간 당연하게 만드는 이건 안 돼요? 야, 엄마가 결제했다 엄마 어디? 좋은데 결제했어 공기 좋고 산 좋고 이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상담하면서 이거 엄청 아이를 설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야 된다는 거를 설득을 많이 하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잘 먹혔던 팁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만약에 거부를 하거나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 딱 제일 잘 먹혔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 더 이상 안 가도 되고 이번 한 번만 가자 마지막이라는 거짓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 속는다 애들에게 아, 이게 또 네 아니, 속이는 게 더 나쁘네요 통보보다 속이는 게 더 나쁘죠 올해, 올해 마지막이지 아름다운 거짓말도 가끔 해줘야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 자,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골머리를 썩히고 계실 텐데요 차라리 그냥 애 잘 때 밤에 지금 트렁크에 다 이미 실어놓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차로 그냥 밀어넣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징어 게임인가요? 네, 홍 프로님처럼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아이를 속여도 됩니다 오늘 윈터스쿨 관련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